두 번째 섹션 사용성 테스트 수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특정 용어랑 절차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파일럿 사용성 테스트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파일럿 사용성 테스트는 소규모로 시험 작동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운영을 하기 전에 소규모로 실제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서 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프로필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령이나 성별, 직급, 업무 등의 선별 항목을 정의해서 특정 그룹의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각각의 인물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적절하게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층 인터뷰인데 특징은 1대1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구나 태도, 감정 등을 발견할 수 있다. 1대1로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터뷰는 조사원의 면접 및 분석 능력에 따라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대상의 능력에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정된다. 이 점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타깃층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6명에서 12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깊숙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좌우에 사람이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맥락적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맥락적 인터뷰는 서비스 과정 가운데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환경 자체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인터뷰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고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에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라고 치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보통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다른 공간에 모셔서 인터뷰를 하죠. 이건 그게 아니라 맥락적 특정 맥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인터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민족지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인터뷰의 종류를 같이 한번 봤고요. 아래쪽에 사용성 테스트 환경 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 실시도 마찬가지. 암기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스트 실시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참여자를 공지를 하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뭐 이 정도예요. 결국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제 오세요? 이렇게 공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하기 전에 일단 설명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거죠. 또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절차에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은 보고서 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 이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쭉 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절차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포인트는 평가, 분석서 작성 및 이슈 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은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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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는 어떤 이슈가 도출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결과를 분석합니다. 보고서 결과 나왔으니까요. 결과를 분석하고요. 다음에 테스트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었는지를 체크합니다. 테스트 진행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들이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성공 판단 여부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테스크 성공 매트릭스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주요 테스크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작업에 따라서 이 작업을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테스크 성공 매트릭스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뭐 차트나 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I 개선 이전과 이후의 테스크 성공 여부의 빈도 분포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 회색이 UI 개선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색이 UI 개선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 여부라든지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성공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은 시간 기반 테스크 매트릭스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기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을 더 나은 경험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대략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작업을 몇 초 안에 끝냈다. 몇 분 안에 끝냈다. 이런 작업을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NEM이에요. 초심자와 숙련자를 사양성 테스트에 참여시켜서 이 둘의 수행시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또는 초심자들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 페이지 이동 횟수라든지 클릭이라든지 커서 이동 커서 클릭 횟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동 동선이 조금 더 효율적인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거죠. 다음은 효율성 매트릭스예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인지적 노력, 물리적 노력의 양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 효율성 매트릭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 또는 행동의 개수 왔다 갔다 클릭 마우스를 얼만큼 이동하고 키보드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이죠. 이런 행동의 개수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게 효율성 매트릭스다. 라는 이야기죠. 다음은 에러 매트릭스입니다. 에러 매트릭스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에러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에러가 얼만큼 낫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 실수가 나는 부분을 보완해서 UI를 새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성 평가 분석서 작성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반드시 뭐 그대로 외워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보셨던 매트릭스 그리고 더 앞에서 보셨던 인터뷰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